결국 경제가 걱정이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.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지 또 국민연금이나 최저임금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민경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. 올해 살림살이가 어떨지 물었습니다. 나아질 것 같다는 10%대, 별 변화 없을 것 같다 46.5, 더 나빠질 것 같다 38.3%로 긍정적인 전망을 압도했습니다. 나아질 것 같다는 응답자 중에는 가계 소득 4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 나빠질 것 같다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별 변화 없을 것 같다는 200에서 400만 원 사이 소득층에서만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. 경제나 고용에 대한 이런 불안감은 경제 이슈에 대한 보수적 태도로 이어지는 걸로 분석됩니다.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의견이 대표적인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지키라는 의견보다는 물가와 성장률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현재 수준 동결 응답도 20%에 달했습니다. 주 52시간 근로제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보다 많았습니다.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어떤 걸 가장 선호하는지도 물었습니다.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저소득층 지급액을 늘리자는 안에 대한 지지가 45.6%로 가장 많았습니다. 현행 유지와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응답은 비슷했습니다. SBS 민경호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